I'm gonna say in Korean, and when I say 강빠, you say 타이푼 바이바이 강빠 강빠 타이푼 바이바이 강빠 강빠 여러분들 모두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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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배드워즈에 들어오면 이 패치노트를 봤었을 거야 다들 영어로 써있어서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밸런스 패치 랭크 리더 보드 얼핏 보니까 여기 보이스 챗? 오 배드워즈에서 이제 보이스 챗이 가능하다는 건가? 밸런스 패치 어 그래 밸런스 패치 됐고 랭크도 뭔가 패치가 됐고 뭐 이것저것 패치 됐고 그리고 버그 같은 것도 패치가 됐대 근데 솔직히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가장 끄는 거는 역시 Enable voice chat 이제 배드워즈 내에서 보이스 챗이 가능하단 목소리로 이제 우리는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야 voice chat has been enabled 보이스 챗이 이제 활성화가 됐어 verify your age in roblox settings to gain access to voice chat 로블럭스 설정에서 나이를 인증을 하고 나면 보이스 챗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로블럭스 내에서 나이를 인증하고 마이크를 키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설정에 들어가시고 여러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저는 97년생 네 97년생에 태어났고요 나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설정하면 개인정보 모드가 활성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13살 만 13세 이상만 되면 보이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나이 인증을 할게요 로블럭스의 모든 기능을 이용하려면 나이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문 좀 준비하세요 스마트폰 사용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QR코드 스캔하겠습니다 자 QR코드를 스캔을 하고 QR코드를 스캔을 하니까 지금 이곳에 들어왔어요 You've been joined our queue 이번에 배드워즈가 보이스 업데이트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증을 하느라 약 21,464명의 사람들이 지금 인증을 하려고 대기 중인가봐요 그래서 저는 22분 정도를 기다려야 인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의 여권 사진과 그리고 저의 얼굴 사진을 인증을 하니까 이제 로블럭스가 해서 땡큐 하면서 저를 인증을 완료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블럭스 홈페이지에서 새로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새로고침을 하니까 나이 확인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개인정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로 넘어오면 음성 채팅 활성화가 뜰거에요 이것이 나이가 인증을 하면 뜰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능을 켜주고 배드워즈에 들어오니까 네 여기 음성 채팅의 활성화됨이 뜨네요 얘라고 떴죠 이제 배드워즈 내에서 음성 채팅을 또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배드워즈에 들어오니까 여기 제 캐릭터 위에 마이크 표시가 뜨죠 이 마이크 표시를 클릭을 하면 마이크가 지금 켜졌습니다 근데 여기 아무도 지금 마이크를 킨 친구가 없어 왜왜 아무도 마이크를 안켜주니 지금 여기 서버에는 마이크를 키고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으니까 다른 데를 한번 가볼게요 배드워즈에는 현재 보이스챗 기능을 다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이스챗을 하는 외국인 서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여기 다들 지금 마이크를 켰거든요 마이크 켜서 떠돌고 있어요 가까이 가면 보이스가 들려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켜고 한번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요, what's up guys? what's up? what's up? hey, does anyone play bad words? no, no you don't play bad words? okay, bye yo, what's up? what's your name? joe mama, right? yes sir oh, okay so I'm trying to make my video oh, can you help me? yeah, sure, I got you oh, okay, thanks bro I'm actually Korean YouTuber I have about like 16k subscribers oh, for real you know your game bad words, right? yeah, I know bad words do you play bad words? I do not, but I do watch it like one YouTuber who played it can you join my server in bad words? show my subscribers that bad words has voice chat oh, yeah, bet, I got you, bro oh, thanks, thanks bro I added you, my friend yeah, that's it, that's it, that's it oh, you can see my friend 조마마와 함께 OO지고 개쩌는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bad words에서도 이제 네, voice chat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강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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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hoon 강빠 강빠 yo 강빠 강빠 하하하하 oh, love it, love it